우리 혜린이 이제 얘기 들어볼까? 우리 혜린이가 남았잖아 언니 이제 주인공이야 사실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얘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많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의 꿈이야 뭐가 제일 마음에 뭐가 생각에 뭐가 제일 많아?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사람들이 날 싫어해 사람들이 날 싫어해 응?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 근래 한 몇 년 동안 활동을 좀 많이 안 하면서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저런 캐릭터를 막 막고 싶어도 좀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까 다방면의 캐릭터가 사실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서 고민들이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2년 동안 잠시 쉬었어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2년 동안 쉬면서 저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너무 해보니까 안 좋은 얘기들만 저는 자꾸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목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니까 어디 가서 갑자기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 내 목소리 그래서 대인기피쯤 같은 것도 좀 걸리고 뭔가 슬럼프가 온 것 같았어요 그냥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민요린이 그냥 싫어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TV 틀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? 네 모르겠어 내가 약간 쉬면서 약간 자기 지식 같은 것도 좀 생기고 약간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가? 음... 다시 또 큰일 났어 저는 하여튼 이런 프로무크그램 나오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가 얘기를... 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얘기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쉬는 동안에 좀 나를 그렇게 생각한 거 같아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음...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고치면서 열심히 활동하면 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내 목소리나 좀 단점 같은 게 잘 안 고치고 올라간 어깨도 아무리 해도 잘 안 고치고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말 없고 그냥 분위기,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로 필요한 역할이 계속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이런 역할 보고 싶어요 언제 나와요 하는데 나도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나도 나가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난 항상 찾으면 대사 없고 어디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좀 그런 게 항상 날 표현할 수 없는 그렇다 보니까 어디 가서 날 얘기할 수 없어요 저 성격 진짜 있거든요? 욱하고 진짜 못된 면이 막 있는데도 짱 귀여워 그냥 사람들 그러면 그래 나 그래 그냥 항상 이렇게 되는 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시간 동안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언니들의 슬램덩크를 들었을 때 그래 나 이때까지 이제 10년 좀 넘게 했는데도 뭐 안 되고 뭐 목소리도 이렇고 나 뭐 어깨도 올라가서 뭐 어깨도 올라가서 어깨가 뭐 어깨도 못하기로 뭐 한 거야 도대체? 아니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오빠는? 애는 울리고 싶지 않아 언니가 만든 게 나도 똑같아 아까 디리 오빠가 저한테 막 얘기를 물어봤을 때 저도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 반반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게 야 짜자 나 울어?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그래가 이게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 기사들 같은 거 쓰면 맨날 세롬이라고만 써요 응 근데 그렇게만 보면 응 사람들이 무조건 그렇게만 보게 되잖아요 응 아니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네 그 말이 아니고 그냥 다 모든 것을 쎄는데 모든 것을 쎄는데 그러니까 제시한 데도 여러 가지 면이 있고 응 안에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상처받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걸 그걸 포장을 하니까 되게 힘든 거 같아요 상처는 받죠 저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뭐 센 언니, 센 언니, 센 언니 뭐 이렇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센 언니가 그런 센 언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 언니는 진짜 정말 인데펜텐트하고 진짜 지금까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진짜 힘든 거 보면 엑스페이언스를 많이 있지만 저도 진짜 힘들게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그게 센 언니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제가 다 이겨냈고 혼자서 내가 다 했고 근데 우리 과연 어떤 곡이 나올까요? 진짜 너무 궁금해 곡이 나올 수 있습니까? 한 명 한 명 들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이걸 이제 종합하려니까 뭐죠? 무슨 노래가 나올까?